용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수출 유망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상담으로 지원합니다. 25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는 베트남 언택트 시장 개척단 개회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청 인사를 최소화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용인시의 10개 수출 유망 기업들은 오늘부터 사흘간 아세안 지역 내 가장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베트남 기업과 수출 상담을 실시합니다. 지는 수출 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샘플 발송과 온라인 마켓 제품 등록, 수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